본격적으로 한 15분 정도만 요거 좀 다루고 20분 정도 내일 드디어 여러분들 D 마이너스 1 원구성 협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해주면 뭐 시원할까요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양보할 일 없다 대놓고 원구성 협상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데 우리 선배님은 진짜로 아무 이제 벼랑 끝에 몰렸다 라기보다도 아무 준비된 카드도 없어요 주호 형이 대놓고 힘없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연론이 도와줘야 된다 까지 그렇지 계속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죠 걔들 그러니까 독주다 만약에 우리가 막을 수 없어서 원구성이 이루어질 경우에 좀 까달라 독재 정치가 시작됐다고 그런 헬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오늘까지도 뭐 물밑에서 엄청나게 원내대표가 만나고 오늘 아침 8시 반에 그 원내대표하고 원내부대표를 국회의장에 불렀어요 8시 반에 불러서 회의 좀 하고 그 다음에 각자 가게 되면 최고위 회의를 할 것이고 그 뒤에 실무 회의를 할 거니까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봐라 그런데 주호 형 같은 경우는 그냥 법사위 주면 일단 그거 받고 11플러스7로 해갖고 우리 7개 다오를 바꾸질 않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김태현은 얘기하면서 루머가 퍼졌던 게 박재현 의원도 전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결위는 아마 야당 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시끄러워졌었어요 추경인이 뭐니 골치 아파지고 지난번 김재원의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김태현 원내대표가 법사위 예결이 하나도 안 준다 그 대신 법사위를 띄워가지고 그 사법위원회 만들고 나중에 법률 관련된 부분은 윤리위원회 갖다 붙여서 이것도 특위를 계속 상설위원회로 만들겠다 조절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주지 않겠다는 건 확실한 거고요 이게 이렇게 김태현도 사실 좀 그런 게 협상에 임하겠다까지만 했었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바깥에 언론이 흘리는 거죠 예결위도 먹겠다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김태현 원내대표의 말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더는 흥정 없다 법사위 예결위 다수당이 차지하겠다 딱 대놓고 내일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도 내일 어떤 경우라도 본회의 열겠다 주호영은 우리는 힘이 없다 민주당이 양보해달라 그러니까 징징거리고 있어요 징징거리고 있고 언론에게 도와달라고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데 김태현 원내대표가 통합당이 상임위 명단 제출 못하겠다는 건 시간 끌경이다 박병석 의장도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를 배정하겠다고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박병석 의장이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얘기하는 게 다 블러핑이다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일단 보수적인 분들은 분명히 내일은 결정이 안 된다 왜냐하면 통합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정실에서도 그렇고 김태현도 최근 켰지만 실제로 일주일을 더 양보한 게 되지 않았냐? 월요일날 금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틀간 더 시간 가져봐라 이렇게 문의상이 자라던 방식입니다 법안 상정되나 보다 그러고 있었더니 뜬금없이 부의 그걸 해가지고 시간을 또 며칠 더 끌게 해줬듯이 지금 같은 경우도 상임위 인원 조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실상 일주일이 더 걸린 건데 내일 가보면 국회의장과 그런 속성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국회의장이 12일 오전까지 원구성을 필요한 인원 명단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하게 되면 이건 통합당은 교섭단체로서 국회로서 일 안 하겠다는 대놓고 선전포고입니다 국회의장은 안 하면 직권으로 하겠다까지 했으니까 국회의장단의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지금 김상희 부의장하고 정진석은 부의장은 아니기 때문에 임명받는 것도 있고 지금 국회 개원식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가 나가게 되면 내일 지장이 되면 내일 2시쯤 저희가 내일 정치 클리핑 하면 저희가 내일은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정치 클리핑을 낮 2시에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민주당의 김태년 대표나 이해찬 대표는 법사위 예결위를 줄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럼요 양보하면 우리가 이건 국민적 배반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셔서 확고하시래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럼 법사리랑 예결을 갖고 왔다고 치고요 11대 7이 맞는 겁니까 만약에 하면 굳이 쟤네들한테 7개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전까지 좀 다르게 보면 주고 받는 딜을 할 경우에는 11대 7이든 12대 6이든 15대 3이든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원내대표들끼리 해였던 관례고 집어넣는 건데 문제는 이 관례를 지켜야 된다고 상대가 판을 깨고 있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유일하게 통용되는 규칙은 다수결입니다 투표하는 거죠 그럼 각 상임위원으로 위원이 배장이 되게 되면 우리 반장선거도 반의 학생들끼리 투표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투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민주당이 많지만 통합당의 위원장을 주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국회에 가보면 선수가 있고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석에서는 하지만 가장 빛나는 게 당입니다 당끼리 서로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네에서 내부 위원장을 하자는 사람인데 겸영의 미도가 이번에 형님이 하세요 이건 사석에서나 가능하죠 만약에 원구성이 강제로 국회의장에서 되게 되면 우린 처음으로 18석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꼬리표는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단독으로 원구성했다라는 게 21대 국회 내내 전반계는 돌아다닐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차피 점수 잃을 거 추미애 장관의 선례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손발을 자를 때 보통 두 자리나 셋 정도 날릴 거다 생각했는데 다섯을 다 보냈잖아요 이건 어차피 나와서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실효적인 걸로 지배를 해야죠 그렇게 나가면 지금은 18개 가운데서 하나는 두 개 정도 그냥 줄 수 작전적으로 줄 수도 있겠죠 다 가져갔던 얘기에서 저는 11대 7이 맞는 건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민주당이 법사위와 예결의를 갖고 오고 쟤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국토위 내주면 될 것 같아요 돈 되는 부처 거기서 예산 따먹기 하는 거 국토위 내주면 80 몇 석밖에 안 되는 지역구 의원들이 서로 국토위원장 차지하려고 옛날에 박순자 하는 집 봤잖아요 1년 만에 나가라고 나경원이 한밤중에 찾아왔었다 저승사자 같았다 얘기하지만 그 자리가 그렇게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유지하기는 가장 좋은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1순위가 국토위가 많습니다 대부분 국토위가 1순위인데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복지위원회에 가게 되면 뭔가 생색을 낼 수 있습니다 산자위는 늘 어디나 괜찮은 쪽이고 그런 쪽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하나도 내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3개쯤 내주자 그럴 때 제가 어렵게 골랐던 게 아직 도시지역에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농혜 수위는 제가 내줄 생각이 있다고 그쪽은 전략이나 정책 면에서 통합당하고 민주당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살려야 되는 쪽이니까 그쪽은 그렇다고 나가고 나머지 것들은 주기가 참 애매한 게 많아서 저는 17대1 정도도 좋고요 그냥 15대3 정도면 우리가 많이 양보했다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투표로 가게 되면 달라질 겁니다 투표로 가면 18대0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요 저는 그것도 볼만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까지 주호영이나 얘네들이 그렇게 되면 진짜 무능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이쪽 관계자들한테 너희들 뭐 있냐 뭐 있는데 너희들 이렇게 버티고 있냐 얘네가 뭘 하냐면 저 공수처 카드를 마지막으로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빙리 실제로 썼고 그러니까 여기 무슨 공수처 카드인가 했더니 공수처장 임명권을 어느 정도 협상력을 통해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임명 못하잖아요 이 카드를 들고 11대7이나 이걸로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받을 일이 없죠 공수처법 자체를 바꿔버리면 되니까 공수처법에서 지금 보게 되면 처장을 뽑을 때 7명 가운데서 6명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 두 명을 야당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들은 늘 말을 바꾸는 당입니다 그리고 이면합이라는 게 지켜진 적이 별로 없는 당인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18대0 혹은 11대7로 안 되거나 배수해진을 쳤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게 되면 사력을 다해서 공수처를 못하게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해요 근데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지금 이쪽에서 문 열고 세부 법령 가운데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협조를 하겠다고 하진 그 법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는 안 합니다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그 법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 공수처법을 지금 사실 바꾸면 돼요 야당 당이 많지도 않은데 국회의사 배정대로 한다든가 뭔가 세례적인 조항으로 합리적으로 바꾸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수처법 자체가 막판에 4 플러스 1로 할 때 국민의당의 권은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더기가 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고 지금 공수처법안도 사실상 이대로 통과시키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원안대로 처음에 민주당이나 민주시민들의 요구대로 공수처장의 임명을 다수결로 한다든가 7명 중에 4대3 투표로 과반 이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뒷받침이 될 게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모든 걸 다 책임지게 되게 되면 앞으로 2년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잘했다 못했다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희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통합당이 없으니까 나라가 더 발전했고 잘됐다 소리 듣게 되면 걔들 정체성 혼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여기 대부분이 우리 시청자분들인데 여러분들 비판을 민주당에게 하시려고 그러면 내일 이후에 하세요 아직 뭐 아무것도 시작도 안 하고 그랬는데 뭐 질질 끌려다니니 이거는 정치의 어떤 협상의 지금 하나에 서로가 명분을 쌓는 일이고요 내일 이후에 민주당이 어떤 더딘 발걸음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국민과 협치를 해야 되는데 미래통합당과 협치를 논할 때 그때 비판을 하셔야 되지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민주당 똑바로 해라 민주당 물론 사랑해 회출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내일 비판을 해도 내일 이후에 하십시오 원구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법사위를 뺏겼다든지 아니면 예결의를 못 갖고 왔다든지 그럴 때 비판을 하셔야죠 아마 비판은 문을 늦게 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후에 국회를 열게 될 텐데 안 열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내일 뭐 또 시간이 딜레이 돼가지고 12일에서 며칠로 연기되면 민주당 왜 질질 끌려가냐고 그건 욕먹어도 되죠 그건 욕먹어야 되고 민주당이 어떤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국회 민주당만 물론 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있지만 국회의장도 무소속이에요 무소속이기 때문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국회의장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지만 밀어붙이다 보면 아무리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라고 해도 권위를 침범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하죠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주당 같은 정당의 소속이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또 반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요즘 기레기들 기사 쓸 때 확인 잘 안 합니다 민주당이 여전히 180석이라고 적는 데도 있고 177석이라고 적는 데도 있는데 정확히 하면 176석이죠 맞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반납했기 때문에 176석으로 나온 최소한 그런 기사들 읽어보시면 제대로 보실 텐데 당대표 싸움 붙이려고 하고 독주한다는 식으로 왜곡하는 기사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국회가 열릴지 못 열릴지는 저는 국회의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 김태현 원내대표는 절대 불가 방침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법사위가 문제예요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법사위원 구성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원이 18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10 미래통합당 6 의원이 없어요 저쪽에 6 그다음에 소수정당들 18명이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김남국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 배정을 안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떻게 희망을 하건 상징적인 게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 후반기에 가라 라고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될 거는 이런 거죠 이를테면 조국 논쟁거리에 돼 있는데 거기에서 당사자면서 밀어내려는 언론이나 법사위를 가져가면서 희생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법사위에 배정 받느냐 안 받느냐는 민주당 의견이 아닙니다 그건 국회의장 몫입니다 근데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최강욱을 받지 못하게 됐다 라고 하게 되면 벌써부터 욕하실 분들이 계세요 민주당이 쫓아냈다 두려워한다 얘기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센 당대표이긴 하지만 초선을 두려워하는 그런 의원들은 없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전부 다 n분의 1로 나가기 때문에 화력이 세다 하다라도 그건 청문회 때의 화력과 법사위 평소에 나갈 때는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도가 있다고 폄하하기에는 벌써부터 시작도 하기 전에 명단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최강욱 대표가 국회의장을 접견해서 소수 정당들은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배려해달라 얘기했고 국회의장 그래 그럴만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때 국회에서도 정말 엉뚱한 데 갔다가 서로 양해 구해서 사보임으로 옮겨가면서 제 위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원구성이 되면 이것도 좀 행복한 얘기가 될 건데 벌써부터 제 주변에서 보면 원구성 안 돼서 민주당 욕하길 기다릴 것 같은 그런 댓글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눈치가 좀 보이죠 그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민주당을 욕하면 자기들이 뭐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벌써부터 그럴 줄 알았어 를 써놓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을 욕할 때가 아니라 민주당이 더 힘을 받고 21대 국회를 주도권을 주고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데 우리가 힘을 밀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제가 좀 알아보면 김용민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용민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남국 변호사랑 최강욱 의원이 좀 꼭 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반기 국회도 있지만 왜 전반기가 중요하냐면 하반기는 선거가 있어요 대선이 있어요 대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뜻 어떤 개혁이나 그런 거를 좀 밀어붙이기 힘들어서 21대 국회 6월부터 12월까지가 사실 개혁의 적기예요 내년부터는 대선 1년 전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미리 통합당이나 할 것도 없이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보다는 외연 확장의 어떤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혁을 하려면 지금이 적기이기 때문에 저는 좀 누구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국이 부담스럽다는 그런 뉘앙스보다는 조국은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과 가장 중요한 우리 시대적 화두를 던지고 몸으로 막은 분이라서 그를 지우기보다는 조국이 왜 그렇게 당해야만 했는지를 좀 기억해서 민주당도 조국 지우기가 아닌 조국의 뜻을 이어서 법사위도 좀 강한 개혁적인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배치됐으면 좋겠는데 또 딜레마가 뭐냐면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이 당선되다 보니까 46명이에요 변호사, 판사, 검사 출신이 46명이다 보니까 이분들도 다 훌륭해요 개개인 보면 박범계 의원이 법세를 신청을 안 했었다니까요 처음에 1순위가 아니었던 게 다들 법사위원 후보라고 얘기하는데 아우 난 이렇게 붐비면 딴 데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든든한 후배들도 많지만 법사위 잘 끌고 나가야 되니까 지금은 그저 열심히 노력만 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법사위에서 지금 종이신분들이 명분 쌓기하고 있잖아요 뭐 사건이 걸려있으면 안 된다 뭐 했으면 안 된다 얘기하면서 우리 쪽을 타겟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이겨내고 만약에 내일 국회를 제대로 열면 상임위에 당연히 우리가 바랐던 사람들이 들어가길 바랄 거고 명단을 쫙 넘어올 테니까 그렇게 보면 천천히 씹어보면서 재밌는 걸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분들의 희생이 21대 총선에 큰 승리가 됐고 반드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정경심 오늘 또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내일 정치 오아시스에서는 오늘 재판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곽동순 선생님 그리고 장영진 기자님 김태현 기자님 신유진 변호사님 이렇게 저희가 또 내일 오늘 공판은 내일 저희가 심층 분석을 통해서 하나하나 직관 후기 및 검찰의 논리 그리고 변호인단의 논리 저희가 내일 저녁 8시에 정치 오아시스에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하면 내일이 정말 중요한 디데이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죠 선거 전날만큼 더 기대가 되는 날이 바로 내일 상임위의 구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크게 이기지 않았어요? 왜 하루하루가 이렇게 버거워 이긴 자들의 그래도 이긴 자들의 여유가 아니라 우리가 바람이 18대 0이지만 과연 진짜로 21대 국회의 상임위원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네 오늘의 보도입니다